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 4시 반 지금 산중은 좀 컴컴합니다 아 지금 이제 아까 올라왔던 하산 중인데 아이고 솔직히 솔직히 까프네요 흑록비치옥입니다 오늘 산행을 맞추고 내려갑니다 아 또 굉장히 까파 흑록비치옥입니다 아이고 아 이렇게 까프네 갚아서 흑록비치옥입니다 차차차차 알았어 가고 있어 흑록비치옥입니다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네 비가 와 산에서 비를 만났네 반드시 간가? 응 알았어 흑농 비치옥입니다 산에서 빛만 나기 못해 처음이네 여긴 너무 가물었어 이리와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어 가고 있어 쭉 가면 된다고 봐야지 가는 길이 더 미끄럽네 비도 오고 비도 오고 더 미끄러워요 더 미끄러워 흑농 비치옥입니다 흑농 비치옥입니다 온난초 성경에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비가 와서 바닥이 더 미끄러워요 나 차에 티만 따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하단버로 내려간다고 말이지 흑농 비치옥이 가고 있네 흑농 비치옥이 가고 있어 흑농 비치옥이 가고 있어 오고 해서 흑농 비치옥이 가고 있어 흑농 비치옥이 가고 있어 아 알았어. 으이씨. 굉장히 까시던 거야. 아이씨 죽어놓고 와. 근데 까시는 거 다진대. 다시 빠꾸빠꾸. 빠꾸를래. 빠꾸빠꾸 빠꾸빠꾸. 아따 이놈은 까시던 거 이 새끼들. 나라나. 왜 요건 다. 에이 또 모자를 줄을 써보네. 아이씨. 새끼들. 그. 얼굴이 찌꺼뿌네. 찌꺼뿌라. 아이고. 아이고. 내려가게 더 미끄러워. 아이고. 안되겠다. 흑록비초기입니다. 내려가게 너무 미끄러워서 안되겠네요.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into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